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orientation of the new course. 구동사 암기하지 마세요. OT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선생님 지금 되게 설렙니다. 안 그래 보이나요? 굉장히 설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강좌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잘 활용해 줄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준비할 때도 설레는 마음으로 혼자 기뻐가지고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서 그렇게 아주 재밌게 준비를 했던 그런 강좌입니다. 자 일단은 이 강좌를 어떻게 구성하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선생님 최근에 캐스트로 영화 시리즈 올리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영화 시네마 그래가지고 1, 2편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2편에서 영화 속에 등장했던 원어민이 쓰는 구동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거든. 그 구동사가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는 정말 그냥 빈번하게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구동사인데요. 사실 테이크아웃이 이 영화에서는 암살하다는 뜻으로 나왔었어. 그래서 이 구동사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암기할 게 아니라 원어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이미지를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맛보기를 좀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보고 댓글로 그리고 또 질문 게시판으로 선생님 구동사 강좌 오픈해 주세요. 구동사 너무 힘들어요. 이런 문의들이 있었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구동사 애들이 진짜 어려워하는데 어디서 마땅하게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진짜 선생님 부랴부랴 이거 빨리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을 줘야 돼 이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수업 자체도 정말 알차게 우리 친구들 이 강좌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봤으니까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지금부터 이 OT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구동사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면 구동사는 뭘까요? 대부분 알 텐데요. 이렇게 동사랑 전치사가 만나서 이 둘이 만나면서 원래 동사가 가지고 있던 뜻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뜻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동사 덩어리 이런 것들을 구동사라고 하죠. 또는 수거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우리 이 구동사가 한국인들에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구동사는 그 원어민들이 있잖아 원어민들의 실생활에서 출발한 게 구동사거든 그러니까 실생활,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장면을 이렇게 동영상이 있으면 딱 그 장면을 이렇게 책악 찍어가지고 만든 게 구동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where 같은 이런 단어 있죠. 이거를 put on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둘 다 입다. 우리말로는 그냥 입다. 둘 다 입다인데 사실 where은 입고 있는 상태야. 풀어는 입는 그 동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구동사 이렇게 동작을 묘사한 것이 구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들이 무슨 생각으로 쓰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고 사실 뭐 캐스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하나의 구동사가 사전을 치면 한영 뜻으로 몇백 개의 뜻이 막 나오고 아 정말 막 영어 손절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뜻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암기를 할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좀 건드리기가 힘든 영역이잖아요. 근데 사실 원어민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 이제 질문할 수 있지. 선생님이 어떻게 원어민의 머릿속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미국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원어민들이 언어를 익히듯이 그 언어를 언어 자체로 배웠었거든.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식 영어도 배웠지만 이렇게 원어민식으로 그대로 이제 언어를 언어로 이렇게 좀 학습을 했다 보니까 그 원어민들이 어떤 생각에서 이런 구동사들을 쓰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지금도 선생님 원어민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강좌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면 느낌이 더 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출에 이렇게 나왔어. act, up. 그러면 우리 구동사가 어려운 건 이 두 단어를 각각 알아. act 뭔지 알고, up 뭔지 알잖아요. 근데 이 둘이 만나면 몰라.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동사를 어떨 때는 잘 맥락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어떨 때는 전혀 감이 안 오고 이 기복이 너무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구동사가 나오면 약간 긴장이 되고 조금 꺼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행동을 하다 위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이 둘이 만나면은 고장나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그럼 고장나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를 선생님이 이미지로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 하나만 좀 더 들어볼게요. pull over 이라는 단어. 우리 pull은 당기다. 그럼 이 단어도 원래 알고 있어. over. 이거는 뭐 뭔가 이렇게 건너서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pull over 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사전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거는 차를 갓길이 세우다라고 나와요. 근데 아마 뭐 미드 같은 거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거 표현 많이 들었을 거야. 막 이렇게 경찰이 불시 점검 많이 하잖아.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래서 막 차 세워 이럴 때 pull over, pull over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pull over인데 자 이것도 이미지가 그대로 그 동영상처럼 재생이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 당기죠. 그러면서 차를 세우는 거거든. over 저쪽에.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동사라는 거는 이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 이미지를 각각의 구동사를 다 이미지로 막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전치사로부터 확장을 좀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중심으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 강좌에서 우리 친구들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shine away 같은 이런 구동사들은 해석을 했을 때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의미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요게 우리 올해 2024년 고위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문장이거든요. shine은 원래 빛나다잖아. 근데 shine away가 되면 널리 비추다. 요런 뜻이야. away가 멀리 요런 뜻이니까 널리 비추다. 그러면 이제 비추다라는 의미 자체가 바뀌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동사랑 전치사가 만나 있으면 일단 긴장이 돼. 혹시 내가 모르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좀 기준을 드릴게요. 지금처럼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이렇게 의미가 바뀌는 애들 이런 애들은 범위로 따지면은 우리 고 1, 2, 내심부터 학평 그리고 수능까지도 빈번하게 지금까지 출제됐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모두 스펙트럼을 넓혀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좌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구동사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구동사를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지문 속에 새로운 지문에서 동사와 전치사 사실 이게 전치사든 부사든 품사 상관없이 요렇게 뭔가가 만나 있어? 그랬을 때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동사의 뜻 그대로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수업에서의 범위 정확히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요런 애들이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알차게. 어떡해요. 자 우리 결국에는 기출 문장을 좀 봐야지 수업의 그 목표는 문장을 해석하는 거잖아. 기출 문장을 수업 시간에 해석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는 않고 기출이 어떻게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샘플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런 기출 문장들을 선생님이 다 보여드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뭐 add up 이런 게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래서 요런 것들을 예시로 좀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우리 지금처럼 이런 전치사들 있죠. 전치사를 중심으로 확장을 할 겁니다. 이 전치사를요. 선생님이 이미지로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요. 뭐 예를 들어 업이라고 하는 게 보통 위이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이 업은 위가 끝이 아니야. 여기에서 한 네 가지의 의미로 막 확장이 돼. 근데 들어보면 그 요렇게 올라가는 그 이미지랑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를 선생님이 모두 이미지로 그려드리면서 전치사의 확장과 함께 동사 만났을 때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지도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지금까지 기출됐던 업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동사들을 쭉 보여드릴 거고 그 안에서도 의미가 많은 애들은 요렇게 좀 표시를 드릴 거야. 사전에 치면 한영 뜻으로 몇 개가 나오는지 그래서 요런 애들을 딱 간추려서 픽업도 500개의 뜻이 나와요. 사전에 치면. 자 손절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떻게? 지금처럼 픽업이 가지고 있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했을 때 연결이 안 되는 이미지가 전혀 연상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요거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게 픽업은 더 이상 안 봐도 돼. 요거면 다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하나씩 이미지를 선생님 막 이렇게 뭐죠 이런 거 이렇게 몸을 계속 써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지도 선생님이 하나씩 다 연습을 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요 강좌만으로 끝난다라는 게 요런 얘기였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좀 재밌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기억에 또 오래 남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최대한 좀 시각자료도 많이 활용을 해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뭐 기출문제부터 요렇게 이미지화 시키면서 암기 안하게 만들어드리고 또 실제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응용하게 영어 문장으로 아주 간소화된 문장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용 훈련 같이 시켜드리고요. 재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 강좌 선생님이 왜 지금 설레하는지 아시겠죠. 너무 기대가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요 강좌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강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 요 구동사 암기만 하지 마세요. 1강에서 선생님이랑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